연예계에는 소문난 인꼬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재룡 유호정 부부는 아웅다웅 하면서도 여전히 금술 좋은 부부인데요. 그런 두 사람이 몇 년 사이 방송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유호정은 평소 이재룡의 과한 음주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이재룡의 음주가 오히려 두 사람에게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. 이재룡은 절친 윤다운이 치맥집을 오픈하자 한 달 동안 31번 출퇴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. 그 사이 유호정은 청담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가게를 열기 좋은 부지 같아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짓기로 결정합니다. 그렇게 주변으로는 먹거리 골목이 조성되었고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약 220억 내외로 알려졌습니다. 토지 매수 비용 건물 신축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이들의 현명함이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꿔주었네요.